일본의 여배우, 패션모델, 그라비아이더, 그리고 가멜랄더 오즈에서 강나래 역을 맡은 타카다 리효님은 1994년 8월 16일 후쿠오카연 구르메시에서 태어났다. 타카다 리효님은 2005년에 후쿠오카에 리능스쿨 리지슨 뮤직 아카데미에서 초등학생 아이돌 유닛 포춘쿠키의 멤버로 데뷔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2년 후인 2007년 12월에 지하가 아이돌 유닛의 활동을 종료하였다. 타카다 리효님은 2007년 8월로부터 일본의 패션 잡지인 피치 레몬의 전속 모델로 활동하였다. 타카다 리효님은 당시 중학교 1학년에 키가 162cm였으며 첫 등장부터 잡지 첫 마리의 패션 페이지를 맡았고 2011년 5월에 전속 모델을 졸업하였다. 그리고 20살이 된 타카다 리효님은 2014년에 20대 패션 잡지 눈노에서 주최한 오디션을 준우승하여 11월부터 잡지의 전속 모델이 되었고 2019년 12월에 눈노의 전속 모델을 졸업하였다. 타카다 리효님은 2008년에 오디션을 거쳐 영화 파랑새로 배우에 데뷔한다. 거기서 또래 배우들의 연기력에 압도돼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2010년 6월 가멜랄더 오지의 히로인인 강나래 역으로 발탁되었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겠다는 결심이 생겨 고등학교 1학년 때 후쿠오카에서 산경 도쿄에서 채취를 시작한다. 타카다 리효님은 2010년 가멜랄더 오지의 출연하였다. 그녀는 그 중에서 가멜랄더 오지의 히로인인 강나래로 등장한다. 강나래는 랑크에게 빙의당한 강현우의 여동생이며 청초한 겉모습과는 달리 라이드 밴더를 가볍게 들어올릴 정도의 괴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괴력을 이용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는 마음 착하고 힘이 센 모습을 연기하였다. 타카다 리효님은 강나래 역으로 가멜랄더 바이 가멜랄더 오지 앤 더블 핏 스쿨 무비대전 코어 오즈 대노 올라이더 렛츠고 가멜라이더 극장판 가멜랄더 오즈 원더풋 장군가 21개의 코어 메달 가멜랄더 바이 가멜랄더 포제 앤 오즈 무비대전 메가 맥스 가멜랄더 바이 슈퍼젠데 슈퍼히어로 대전 등 많은 가멜랄더 시이즈에 출연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가멜랄더 지오 9화 10화에서 오즈의 강나래 역으로 우정 출연을 하였다. 또한 2022년 3회부터 가멜랄더 오즈 10주년을 기념하여 네판 가멜랄더 오즈 부활의 코어 메달 서장 오즈 텐스 가멜랄더 바스 버스 바이 탄생비와 텐스 가멜랄더 오즈 부활의 코어 메달에서 오랜만에 강나래 역으로 출연하였다. 타카다 위후님은 그라비아 사진집도 발매하였다. 2009년에 첫 번째 사진집 반짝반짝을 시작으로 2010년 순간 2011년 비밀 총 3권의 사진집을 발매하였다. 그 후 그녀는 11년 만에 그라비아에 복귀하여 2021년 9월에 주간 플레이보이에서 디지털 사진집 영혼의 히로인을 발매하였고 그로 인해 그라자파 어워드 2021에서 컴백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약 1년 뒤인 2022년 10월에 그녀의 네 번째 사진집 완성된 미완성을 발매하였고 온라인 사인의 매출 역대 1위를 차지하여 그라자파 어워드 2022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타카다 위후님은 2022년부터 자신의 고향인 후쿠오카연 구르메시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 영화 연인을 찾는 방법에 출연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